자 빨리 합시다. 얼른 나가고 그 다음에 우리 그것도 한 세트씩 굴리고 갈 거야 오늘 집중해. 오늘 한 세트요? 오늘 끊어서. 아 근데 뭐가 안 된다는데. 아 그거 먹어야겠다. 그거는 제 수고들이 다 익혀져. 왜 먹어 나도 줘. 예? 어? 소프트코. 저희 맨날 끝나고 소프트코 먹어요. 어 드셔. 소프트코. 토마스 파이더가 그 덩킹블러스. 그 커피 맛. 도넛. 최장구 머리. 최장구 머리. 예? 그렇게 말하고. 머리끝만이야 생긴 거. 아 도넛스? 네. 도넛스. 까먹었어. 원추인 어쩌고. 맞아. 원추인. 그래 나도 그거 좋아하나봐요. 원추인. 아니야. 그래 그 중이야. 아. 자전거 머리 처음 생긴 거니까 무슨 말인지 알았어? 추이. 추이. 아니. 아. 맞는데? 패스츄리. 패스츄리 했는데. 패스츄리. 패스츄리. 추. 하다 바닥한 파이즈가 페이스트리고. 헤이즐넛. 페이스트리. 그 뭐였지? 커피? 헤이즐넛. 뭐지? 어? 우리 다섯 숙박이 되고 있는데. 모카? 추. 아니 그 불을 시작해서 진짜 로마트.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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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피. 스피. 포마우트에요? 아 포마우트. 저번에 일본 끝났잖아. 어. 아. 그렇게 요리를 해보셨죠. 자 포마우트. certificates for the fear of missing out. 포마우트는 용어는요. 뭐를 말로 놓치는 거에 대한 주역을 의미합니다. because the anxiety of the family. 이것은요 당연히 불안감이라고 하는 것을 의미할 거예요. like you're missing out on circular events. 콜라우트 행사를 놓치고 있는 것과 같이. It is cause that people with phomile to constantly track their phones. 자, 당연히 이러한 불안감은요. 이 this가 의미하는 걸 미안하다가 그런 불안감이 초래하는 거지 불안감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 포부를 앓고 있는, 포부증상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컨스턴트에 있다는 걸 어떻게 했다는 거? 끊임없이 계속해서 뭘 확인하게 해요? 자신의 핸드폰을 확인하게 합니다. They also compare their own lives. 그들의 자신의 삶을 또한 비교할 거야. 누구랑? Treat the ones of their peers. 자신의 친구들의 무엇과? 나의 삶을 뭐랑 비교하겠어? 나의 삶을? 친구의 삶과 비교하는 거야. 그렇지. 잘했어. 다시. 그대는요. F.O.M.O. 포모를 앓고 있는 친구들은 자신의 삶을 누구랑 비교할까? 좋은 친구들의 삶과 비교를 할 거야. 어디에 있는? 소셜미디어. 소셜미디어. 소셜미디어 하면 보통 뭐가 있지? 인스타. 인스타, 주위처, 페이스북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는 거겠지. 그치? 자. 요만한 설명을 하 Shakya. 이거 어디다 써도 돼요? 응 놓치는 걸 두려워하는데 뭘 놓치는 걸 불안해? 사회적 행사를 그러니까 최근 소식들, 친구들이 무슨 얘기를 하는가 윙 이런 걸 못 따라갈까 되게 두려워하는 거 있지 야 왜 내가 빨리 니들끼리 만나? 네가 언제 연락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그래서 액고울노우라는 이런 사회력 행사를 놓치는 두려움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당연히 핸드폰을 결과라고 하지 말고 그래서 일어날 수 있는 증상들이 첫 번째는 핸드폰을 지속적인 확인, 핸드폰 중독에 걸리겠죠? 자 그 다음에 SNS에 있는 친구 삶과 자신의 삶을 비교하자 SNS요? SNS 됐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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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저 아무것도 하네 아는 거 같냐? 고생했으면 헷갈릴 텐데 내용 정리? 그 자스타이 써놓은 게 나을텐데 자 잠시 뭐라고? 그 저기 저 페이지 우와 진짜 오 자 스탠드4 이라는 거 자체가 지금 수고하셨을 때 뭐였어? 인미하다 나는 거였고 에포의 에포가 지금 뭐였단 거야? 피어라에 F에 O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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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대통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이거 세게 알지? 세게 아니 mayonnaise 세게? 나 안 하긴 한 거죠 아니에요 나은 거 알 수 있어 아니요 너무 안 내버려야지 1절 만의 너는 소리 붙이지 않게 그래서 애플 앤오 라고 하는 것은 노칠을 많이 주기합니다 여기 안들 줄 안다 서초초초 만들어 주셨어요 됐지? 자 아 네? 리포의 2 자체가 무슨 말이야? 다 써야 된다 아, 나타내다, 의미하다, 비슷한 의미에요. That stands for refer to. 그리고 사람이 있었을 땐 언급하다 정도로 주실 수 있습니다. 띠니, refer to 자체가 국경에서 멀었어져서 가능성, SOS였다는 거 확인 좀 해주시구요. 마이클 여기 선생님이 접속 서류 처리를 해놨어요. 그치? 이 감정, 불안감인데, 뭐에 대한 불안감을 느끼는 건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수식으로 설명을 해줬고 여기서 미스, 놓치다야 그리워하다 아니에요. 미스의 기본적인 뜻은 뭐가 있어? 놓치다. 그 다음에, 그리워하다. 그러니까 갈라지겠지. 완전히 같은 뜻이 아니지 않겠지? 그래서 여기서 놓치다 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자, 카운트 같은 경우는 몇 형식 동사라 쓰여야? 모형식이지. 목적은 뒤에 바로 추부정사가 나오기 아니라 전병구가 가로막고 있지. 괄호 칠 수 있으면 목적은 다음에 추부정사가 나온 것도 확인해 주실 수 있을 거예요. 맞니? 특히나 추부정사 다음에 바로 무사 원형이 나온 게 아니라 부사 들어가 있지. 그러니까 괄호를 똑바로 치여. 괄호를 똑바로 치여. 뭔 말인지 알겠어? 응. 이 자리에 추부정사 대신에 바로 먹을 수 있어, 없어? 없어. 원형세요, 안 돼? 안 돼. 아이해주세요, 안 돼? 안 되겠지. 됐습니까? 자, 그 다음 자로 가서. 자, 여기서 네이버시 칭하는 건 누구야? 그.. 포모. 그렇지, 안 써놨지? 포모를 막고 있는 사람들. 미앤아이는 포모. 이렇게 받아볼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컴퓨터 A, B라고 하면 뭐야? A를 비교하는 거. 아, A를 B와 비교하는 거겠지. 재밌는 거. 자신의 삶을 타인 자체랑 비교하는 거야? 타인의 삶과 비교하는 거야? 타인의 삶과 비교하는 거야? 네. their fears. 이렇게 쓰면 틀리다는 얘기야. 그랬어? 자식. 여기를 뭐라고 하냐면, they also compare their lives to their fears. 이렇게만 쓰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 그래서 졸에들의 무엇과? 삶과. 그래서 the ones of their fears. 이렇게 만드시 모양 시켜주셔야 돼. 알겠어? 영어는 비교를 할 때 한국어처럼 뭉쩍거리는 게 없어. 완전히 똑같은 걸 비교해 줘야 돼. 나의 가방과 너가 아니라 너의 가방을 비교해야 돼. 나의 삶과 너를 비교하는 게 아니라, 나의 삶과 너의 삶을 비교하는 거야. 뭘 말하고자 하는지 알았으면 모르겠어. 됐어? 야, 그래도 내 가방이 맞지? 너보다. 네 것보다. 이런 식으로 우리 그냥 말을 뭉뚱그리고 영어하나, 영어는 정확하게 그걸 표시를 해주셔야 돼요. 찝어주셔야 돼요. 뭉뚱그릴 수가 없어요. 알겠니? 이거 틀릴 수 있겠지? 근데 시험에 나오면, 영장카로랑 틀리겠네. 그렇지. 한번 봐야겠지? 그래서, 영장은 안 들어갈 거긴 해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쓰면 된다, 안 된다? 이렇게 쓰시면 안 된다. 됐습니까? 자, 그리고 여기서, 원지가 의미하는 건 뭐였지? 에이브즈. 아, 라이브즈지. 자신의 산들. 그래서 단순명사했어, 독수명사했어? 독수명사했어. 독수명사했지. 그럼 이거 원이 아니라 뭘 쓴 거야? 원지. 이 부분 좀 주의합시다. 알겠습니까? 여러분 되지? 네. 자, 이 포모랑 제일 개조되는 부분으로서 뭐가 나왔어요? 이 펜트라스트. 개조적으로, J-O-M-O, 조모이라는 것은, Stand for the joy of missing out. 오히려 뭘 즐기는 거야? 놓치는 것을 즐기는 거예요. 자, It refers to the pleasure of spending time alone. 혼자서 시간을 보낸 것의 즐거움입니다. 뭐기보다는, It's an of joining social activity. 사회활동들에 참가하기보다는, 여기서 말하는 사회활동들은, 친구를 만난다든지, 뭐 전화통을 한다든지, SNS를 공부한다든지, 이런 활동들이 전부 다 사회활동이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사회활동에서 운동하러 나가고 이런 거 아니야? 배모하러 나가고, 이게 사회활동 아니야? 여기서 말하는 사회활동은 뭐라고? Social relationship을 유지하는 거. 사람과는 인단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하는 모든 행동들을 Social activities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알겠지? 자, People with jomo focus on themselves. 자, J&O에모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요, 자기가 집중하는 대상이 누구야? 타인이 아니라 나야. 나를 집중하지. 그럼 반대라. F&O에모를 누굴 집중해? 타인. 타인을 집중하지. 무슨 차인지 알겠지? 자, 그래서 jomo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에게 집중해요. So, they are more satisfied with their lives. 자기가 뭐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아, 자신의 삶에 훨씬 더 만족을래. 남이랑 비교를 안 하니까. 내가 내 삶에서 지금 더 좋아졌나 안 좋아졌나 이것만 확인하면 돼요. 내가 나의 심신이 안 좋아하면 팩찾기가 훨씬 편하겠지. 자, also, 또한 they tend to have a relationship. 그들은 관계를 이어가는 경향도 있어요. Only with people. 누구랑? 사람들인데 어떤 사람? they actually like. 그들이 실제로 좋아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F&O는 약간 그런 거야. 막 화보가 분들을 엄청 많이 늘려놓고 이래가지고 막 별 관심도 없으면서 어, 선생님 안겹 바뀌었어? 뭐야? 막 이렇게 막 괜히 말 걸고 이렇게 사용하는 게 넓게 일정한 애들 있지. 그런 친구들이 좀 F&O의 확률이 높고 애 엄마는 약간 같은 반에 있는 애라고 해서 친구라고 이직하잖아. 그냥 같은 반 사람이 일일 뿐이지 친구가 아닌 거야. 무슨 느낌인지 알겠어? 어, 우리는 고대 친구. 약간 이게 이쪽이 F&O의 확률이 높겠지. 확률상. 그치? 자, 그럼 계속 보도록 가봅시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즐긴다는 생각에서 혼자만의 시간. 이해 되겠죠? 그러니까 자신의 삶에 만족도가 상승할 수 있죠? 굳이 싫어하는 사람과 좋은 관계를 이루기 위해서 받은 스트레스가 있을까? 없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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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치? 뭐 종호가 좋은 거 없을까? 약간 속된 말로 게시한 마이오이라고 하죠? 지금 갈 길 간다. 그치? 지금 갈 길 가는 애들. 그래서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들과만 관계를 지속한다. 그치? 약간 또라질로 가질 수 있겠다. 그치? 어? 약간 좋은 거 같애. 어떻게 알았지? 좋은 거 같애, 나는. 어. 나는 약간 좋은 거 같애? 왜? 아, 그러니까 타인넥 별로 신경 안 쓸 거 같애? 인스타그램이야? 네. 인스타그램은 아, 그렇구나. 그치? 어, 잘 산다. 어. 사실 그렇게는 해. 약간. 약간 자랑을 해도, 어, 근데 뭐 어쩌라고요? 아, 뭐 어쩌라고까지는 않다. 어, 그래! 하고 막 끝나고. 나는 저걸 왜 못하지가 아니라. 선생님은 사실 되게 어렸을 때부터 일을 시작해서 한 번도 일을 쉬지를 못했거든. 그냥. 내가 내 성격을 못다쳐가지고 계속 그냥 대맹을 해야 돼. 갈 척 있어. 선생님은 약간 이게 거의 당박초랑 보고 오는 타인던데. 해외여니까 뭐, 뭐, 미국 뭐, 이럴 때 갈 수 있겠냐고. 당연히 못 갈겠지. 평균생활은 휴바라 갔다 오셨잖아. 브라질, 아니, 브라질 갔다 오셨던 거 같은데? 멕시코 가? 멕시코 갔다 오셨잖아. 여쯤, 근데. 뭐 어쨌든 그거 갔다 오신 사람들이 약간 갔다 오셨으면 되는데. 나는 약간 성격이 그게 안 된다고. 내 친구들은 대학 다닐 때도 막 엄청 해외에 많이 들어가고. 이런 친구들도 있어. 뭐 틈만 나면 해외에 가는 친구들도 있는데. 그럼 보면. 와, 걔 힘이 있었겠다. 아, 뭐 먹고 왔냐? 이런 걸 물어보니까 나 재밌거든. 근데 굳이, 걔는 가는데 나도 왜 못 가지? 라는 생각은 별로 안 돼. 응. 그냥 승진했대. 야, 겨우 간대. 야, 애가 갈대. 와, 끝내도 되는 거야. 아니, 걔 살리고 나이 살리고 있잖아. 하하하하하하하하 아, 리액션 되게 잘해줘. 진심으로 축하해. 정말 진심으로 축하해 주거든. 그래, 뭔가. 평근도 이모티코드로. 맞아. 아니, 되게 진심으로 축하를 많이 해주는 편이야. 아니, 왜냐면. 걔 살면서 좋은 게 있으면, 잘 된 게 있으면 좋은 거잖아. 그럼 내 친구니까 축하해주면 될 일이지. 근데 애과 애모들은 약간 비교를 하잖아. 아, 쟤 이번에 뭐 샀는데. 와, 쟤 이번에 뭐 결혼도 했는데. 쟤는 뭐 엄청 호텔에서 결혼했는데. 막 이런 거 자꾸 비교하는 애들이 있거든. 약간 삶이 힘들어. 저는, 저는 약간. 공문대. 오빠 포기한 거 같아요. 아, 난 약간. 별로 열람을 나만 빼고 만난다고. 별로 투격한 오빠한테. 아, 만났어? 어? 자기애는 중고. 자기, 자기 좋아하는 것들이 되게 포고되지 않나? 자기 좋아하는 중불대 같은 것들. 난 비교를 약간. 뭐라 해야 되지. 화석적인 거에서 엄청. 나랑 농구 쪽에서는 되게 포고되지. 그냥 이거 잘 이런 거지. 이거는 타인이 중심은 삶이고. 결국 얘는 타인 중심은 사 맞는. 삶인 거고. 뭐였나 봐. 왜? 나 약간. 나 약간. 자기는 자기 중심의 삶이에요. 나 좋은데. 나 좋은데. 근데 만약에 내 기준에 대해서 잘하는 게 약간 막 30점 막 이러면 어쨌든 못한 거니까 좀 그렇잖아. 얘 무조건 좋아. 어? 저는. 어쩌라고를 너무 많이 해. 어쩌라고를 하는 게 좋은데. 자, 일단 가봅시다. 아까도 스탠리포 리퍼리 얘기를 해줬고. 제이와 이것도 뭘 딴 거야? J-O-M-O 됐습니까? 아니죠. 진짜 이런 말이에요? 아, 쓰는 말. 이 사람들이 쓰는 말이잖아. 미국 애들이 있으니까 실제로 쓰는 거겠지? 우리 찌릿말씀 대신. 아, 미국 애들이 아는 거겠지? 미국 애들이 아는 거겠지? 미국 애들이 아는 거겠지? 어, 어. 그건 잘 모르겠어요? 제가 들어본 질문이 아니잖아요. 그럼 학교 선수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선생님, 이거 유행을 쓸나요? 아까 선생님 몰라요. 캔더보다 몰라요. 아, 선생님. 어, 선생님 근데 이거. 저희 동아이분 그거 봤는데. 콘도브라 해놓고서. 그럼 학도브리. 그러면 안 돼. 그러니까 잘못된 거. 콘도라 전체. 그 사진 보여주실 수 있을 거 같아요. 맞지? 아, 쌤. 뭐지? 아니에요. 뭐지? 아, 이게 뭐예요? 자. 기억이 안 나요. 어, 그럴 수 있어. 자, 그래서 여기에서 이 시즌 찍는 거 뭐라고 그랬지? 아래에 있는 주로. 엄마. 뭔가 말해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스포츠언니에 붙잡았으면은 나 하필 주로였던 애가 또 어디에 등장했어? 뒤에. 목적으로 등장했지. 그럼 얘네들은 무슨 관계야? 동경. 같다라는 관계였지. 동경이지. 같은 관계였지. 그랬을 때. 나 두 번째 등장이지. 롱. 이런 거 언급해야지. 안 해야 돼? 해줘야 돼. 그게 제기대문사야. 제 귀. 다시 돌아왔다. 내가 돌아왔다. 약간 이런 느낌이 제기대문사거든. 주어에 나와있던 애가. 저 다른 문장에 나와줘야 이제 좀 분리가 되는데. 한 문장 안에서 이미 주어올 때가 어디로 나왔어? 목적하자면 또 나왔지. 그랬을 때. 두 번째 등을 보여줘야 돼. I introduce me. myself. myself. 왜? 내가 소개할 대상이 다시 누구로 돌아온 거야? 나로 돌아온 거야. 됐어요? 어. 이해지? 됐어? I love myself. 내가 사랑하는 대상이 누가 됐어? 맞아. 내가 됐어. 거울부. 음. 아. 약간 이러고 있는 애들.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지? 자. 그래서. 여기서 대의에서 취한 거. 정보를 겪는. 그렇지. 정보를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 요렇게 단어를 가져오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미세븐스토아이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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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외워놓으라고 체킹은 해드렸지만. 같이 가야되는 거. 감정을 알려주고 있을 때. 감정을 느끼면 뭐라고? BP. 그 다음에 감정을 유발하면? IMD라고 알려드렸죠. 그래서 사람이었기 때문에. 느끼고 돌아가셔야겠지. 뭔 말인지. 했어?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대의가 또 지칭하는 거 누구야? 정보를. 그렇지. 정보를 겪고 있는 사람들. 요런 사람들이겠지. 됐어. 그 다음에. 뒤에서. 생각된 거 누구야? 그 사람이었기 때문에. 어. 마이크 뒤에 목적은 사라져있으니까. 그렇지. 그래서. 여기서 마이크 뒤에 목적이 생겼때는. 목적격 관계대 명사의 생각이 또 나와있어요. 일단. 피플은 뭐가 돼? 선행차가 되는 거겠지. 요렇게 체크해주기. 됐으니까? 네. 왜? 갑자기 관계대면서 목적하고 싶고. 아니 전혀. 와. 관계서가 쉽잖아. 아니 그 외우는 거 있잖아요. 다 외우면 되게 뿌듯하잖아. 외우는 게 있어. 왜 이렇게 좀 내용이 많긴 하죠. 중간에 못갔듯했지. 아. 아. 자연스러워. 지금 결과적으로. They use their time and energy more anxiously. 그들은 자신의 시간과 에너지를 쓸거야 어떻게? 더 효율적으로 그렇지.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과만 관계를 지속할 수 있으니까. 시간과 에너지를. 효율도 올라가겠지. 누가 자주 글쓰지는 누구를 좋아해? 조용. 주무를 좋아해. 그렇지. 요새는 지금 주무 계속하고 있어. 좋습니까? 자. 그러니까 이미 주요공사 국자가 나왔는데 형용사 들어갈 자리 있어? 어디서? 그래서 누가 온거야? 부사가 온거야. 형용사 자리인지 부사 자리인지 우리 팔뚝사 선생님 계속 안기시키고 있어. 같이. 그래서 팔뚝사 기반으로 잘 기억을 해보세요. 아시겠죠? 네. 들어가도 돼? 네. 자. Do you suffer from FOMO? 너는 FOMO로 고통받고 있니? JOMO might be the answer. JOMO 답이 아니라. 그럼 얘가 뭐야? 문제라는 거겠지. 얘가 문제로 얘가 해결책이라는 거겠지. 됐습니까? 이거를 너무 좋아합니다. 어. You can start by saying no. 넌 시작할 수 있어. 뭐라고 써? 아니야. 아니요. 싫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버렸어. 무슨 말이야? You don't need to attend to every social event. 어. 너는 모든 사회 행사들에 다 참여할 필요는 없어. 그럼 여기서 머스트 낫이야? 참여해서는 안 된대. 아니요. 그거까지는 아니야. 여러가지 사회 행사들이 있을 테니까 그중에서 뭐 좋아하는 게 있으면 그러고 가는 거 자체는 상관이 없다는 거겠지? 자 그래서 FOM으로 고통이일 경우 JOMO가 다 그래서 모든 사회 행사에 참여해서는 안 된다. 아니야. 모든 행사에 다 참여할 필요는 없겠죠. 즉 야 오늘 같이 만날래? 라고 했을 때 무조건 YES가 아니라 NO를 대답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야. 됐어? 어? 그러면 저.. 왜? 이건 잘해? 어. 잘했어. 휘둘리지 않는 게 좋지. I-ing 또 뭐야? 함으로써. 그렇지. 함으로써지. 그래서 SUFFER 자체 가운데 아시다시피 누구랑 붙어졌냐? SUFFER FROM 자체 늘 묶어서 잘 기억하실 거예요. 그쵸? 그 다음 문장 내려가시면 DON'T NEEDED TO 나왔어. 이거 뭐야? 할 필요 없어. 그렇지. 이거 바꿔줬으니까 저희 안에 정을 해줬어? 해줬어? 해줬어. DON'T NEED TO가 뭐로 바뀌어? DON'T HAVE TO로 바뀌고 한 번 더 바뀌면 NEED NOT 물어받긴다고 이야기 써드렸죠? 네. 이거 NEED NOT NEED NOT 자체가 주문사야. 이거 때문에 틀렸어요. 잘했어. 이제 동사 5년도 알겠지? 됐어? 너 뭐 할 필요 없다. 자, EVERYTHING 하면 해. 동영상, 동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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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체인드. 어디 어디에 참여하다. 하지만 얘가 자동사야? 사동사야? 사동사야. 글들만 해서 안되지만 사동사야. 기억해. 알겠지? 알겠지? 자, you can also try a digital detox. 너네 볼 수도 해볼 수도 있어요? Digital Hedo. Digital Hedo. 지금 볼 수도 있습니다. This involves taking a break. 이것은? 귀신을 취향을 발표합니다. From your right devices. 당신의 기계 중으로부터 대표적으로 뭐가 있겠어? 손잡이기. 손대폰이 있겠지. 손잡이기. If you're successful. 성공한다. 네가 성공한다면 You will be able to focus on your life. 저의 인생에 더 많이 집중할 수 있을 거야. 됐습니까? 그래서 모든 사람에서의 설명할 필요가 없고요. 두 번째는 디지털 디톡스를 해봐라. 그래서 이걸 통해서 무엇을 잡아라? 자신의 집중할 수 있는 거지. 됐어요? 존무처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겠죠. 됐지? 여기서 동영상 다 해드렸으니까 제가 더 설명해 드릴 만한 건 없고 자, 비행조치를 하나만 바꾸면 뭐야? 근데 왜 같이 안 썼지? 조정관 두 개를 같이 쓸 수 없어서. 그래서 여기 안 써 놨는데 하나만 더 써야 될 거 있어. 뭐 있지? 왜 여기는 미리 들어가는데 여기는 왜 미리 없어? 아, 시누비. 그렇지, 그렇지. 시누비가 뭐였지? 시누비가 뭐였지? 시누비가 뭐였지? 시누비가 뭐였지? 시누비가 뭐였지? 시누비가 뭐였지? 그렇지, 그래. 시누비가 뭐였지? 그래서 현재가 미래를 대신할 거야. 다시 말해, 이거 미래 시절 쓰면 돼, 안 돼? 안 돼? 경유 위 라고 쓰시면 오히려 실링 변화입니다. 됐습니까? 이것도 주의를 한 번 더 해 주시고요. 포커스 혼자서 안 나오니까 포커스 안. 자, 제가 속으로 쓰이는 거 알고 계시죠? 네. 더 먹어주세요. 네. 어, 왜 이렇게 떨리지? 왜? 첫 식품이라 그래? 시험 보고 나면 이제 배워 안 돼 생각하실 게 있어. 그래서 고등학교 가면 또 떨린다. 나 지금... 나 진짜 화난 것 같은데, 지금. 야, 나 너무 대회가 안 떨리는데. 영어는 떨리는데 수학은 못 해가지고 많이 떨려. 아, 영어는 좀 준비를 했으니까 괜찮아요. 수학은 준비를 아예 안 해서 그냥 포기했어? 뭐야, 수학이 포기하면 안 된다, 대회가 못 간다. 수학 지름처럼 잡아야 된다. 알지. 수학 개 빡세게 잡아야 된다. 아, 너무 그렇긴 하죠. 자, 이제 갈게요. 세 번째 질문은. My older sister Suzy is going to buy a new car. 내 언니 수지는 뭘 할 거야? 매차를 살 거야. I want her to buy an electric car. 나는 그녀가 저기서 사기를 원해. But she doesn't want to. 하지만 그녀는 그렇지 않아 하지. Here are our opinions. 우리가 의견들이 있어요. About electric cars. 자동차에 대한, 지금 다시 말해서 여기서 우리의 의견이라고 했으니까 언니랑 내 의견이 있겠지. 나는 무슨 쪽이겠어? 찬찬 쪽이겠고 언니는 반대 쪽에 해당하는 걸 이미 여기에서 시작을 해볼 수가 있겠다. 그치? 자, 그래서 나의 의견이에요. Electric cars drive smoothly. 전기차는 되게 부드럽게 달려요. 그치? They also do make as much noise. 그것들은. 그것들은. 지금 여기서 그것들이 누구야? 전기차들을 받아왔지. 그래서 복수로 받아보면 cars. 그러니까 전기차들은요. 소음을 많이 만들지 않아요. As gas powered car. 가스로 움직이는 차만큼이다. 아, 가스로 움직이는 차만큼이다. 이거 학교에서 휘발유라고 해 주니? 네. 아, 학교에? 진짜요? 휘발유라고 했지? 아니야, 가스가 휘발유로 움직이는 일이었어. 휘발유라고 해석을 체크해 주면 돼요. 알겠지? 휘발유라고. 네. 자, 가봅시다. 전기차에 대한 입장이자. 자, 주행이 나를 찬성 줘. 찬성에 이유가 여러가지가 나와요. 여섯번째는 뭐가 있지? 부드럽게 하는. 응. 부드러운 주행이라고 쓸 수가 있겠지? 소음이 없다. 아. 그러니까 누가 더 시끄럽다는 거야. 휘발유라고 했잖아요. 와아. 엔진 소리가 되게 시끄럽게 날 수 있는데 전기차들은 엔진 소리가 안 나니까 괜찮다라는 얘기죠. 근데 약간 그런 것들은 다 튜닝해야 돼요? 아, 엄청 큰 차들은 그런데 튜닝을 안 안 차도 기본적으로 약간의 소음이 있어요. 엔진 소리 자체가. 아, 원래 차라리. 자자자자자자자. 자자자자자자. 떨려있는 그 일반 차들 특유의 그 엔진 소리 있잖아. 오토바이, 오토바이. 오토바이. 오토. 오토. 오토바이. 일단은 합시다. 경유랑 일반이랑 뭐가 다른 거예요? 그 기름을 얼마나 정제가 되었느냐에 대한 차이로 저는 기억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 그 땅에서 포올리는 까맣은 석유가 있을 거 아니야. 석유 자체를 정제를 해가는 과정에서 얘가 이제 우리가 뭘 쓸 수 있는 여러 가지 기름 종류들로 나뉘고 그 찌꺼기가 아스팔트야. 정제를 하고 남아있는 저 어릴 때부터 아스팔트가 우리가 가득에 깔아두고 있잖아. 그런 것 같아? 나중에 배우실 텐데? 국가 과정이 있을 거 아니야? 자, 갑자기 우리 언니라고 이야기하면 내가 알아보라. 모르지? 제가 우리 언니 좀 말해주셨어. 동격이야? 알겠지? 자, 1소, 1치에요. 하나씩 한자들로 가끔 사지선 거야? 1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랑 같이 5자라고 하시니까 언니를 얘기를 하는 거 얘기를 하면 되겠고 원세 몇 장식 동사야? 3년. 5양식 동사로 지금 나왔어. 3양식도 가능한데 지금 주인아맨은 수분 동사로 뭐를 쓸 거야? 목적격으로. 언니가 사기를 원해요. 언니가 이 동작 할 거지. 그치? 언니가 사기 거야. 말 되지? 그렇기 때문에 언니가 전기차를 사고 싶으면 좋겠어. 라고 5양식으로 나왔어. 그럼 이거 추부장사 대신 ing 쓸 수 있어? 없어. 안 되겠지? 원형 쓸 수 있어? 없어. 안 되는 거 확인을 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But she doesn't want you. 라고 해서 뭐야? 추기에 생각했던 건 앞에 나오는 거랑 똑같지? Buy an electric car. 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똑같이? 아, 전기차를 사고 싶어하지? 안아. 라고 해주시면 되겠지. 됐어. 네, 생각한 거예요? 응. 왜냐면 앞뒤 이미 썼잖아. 한 문장 내에서 일어난 거잖아. 똑같은 말 반복하는 거 좋아하지잖아. 싫어하지. 그래서 투 흔적만 남겨 놓고 끝낼 거야. 알겠어? 용어를 굳이 따지자면 이런 거 이제 무정사라고 해요. 그치. 투 부정사의 투. 부정사의 투. 부정사의 투. 됐지? 그 다음에 Here are our opinions. 그러면 our 여행어가 누구의 술 취해? Opin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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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사의 술 취해야 된다. Here를 술 취할 수 없어? 없다고 할 수 있겠죠. 잘하셨고요. 그 다음에 Drive 자체가 자동사? 사동사? 자동사지. 그리고 이거 완전 동사? 불완전 동사? 어우 운전하다. 잘낸다. 하면 무슨 말인지 알잖아. 그치? 그럼 이거 뒤에 형농사 들어갈 수 있어. 부사밖에 안 돼요. 그냥 스무르스라고 쓰면 안 돼? 안 된다는 얘기가. 너무 많이 붙어 있어야 돼. 자. 그 다음에. 엘렉트리컬즈. 라고 해서 찾으려는 얘기를 했고 있어서 데이리 복수형으로 받아왔고요. 에세이는 무슨 비교라고 할지? 원격 비교라고 써 드렸지. 그래서 비교대상 뒤에 써져 있고. 여기서 much라는 단어도 곧 이렇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좋습니까? much를 뭐하러 바꿔서 쓰면 돼요 안 돼요? 안 되겠지? 이거 지금 원격 들어가셔야 돼요. 원격 비교라고 했어요. 됐지? 내가 가도 되니? 네. 자. 이 엘렉트리컬. 게다가. 그럼 이제 몇 번째 장점이야? 두 번째. 두 번째 장점이겠지. They are very easy to charge. 뭐하기 쉬워요? 충전하기 아주 쉽대요. If you have an electric car. 네가 전기차를 한다고 가지고 있다면. You don't need to go to the gas station. 아. 주유소에 갈 필요가 없습니다. You can just charge the car at your home overnight. 당신은 그저? 차를 충전하기만 하면 돼요. 어디에서? 집에서. Over night. 하름빡 동안. 밤새덩. 근데 집에서 어떻게 좀. 아파트 요즘 주차하는 게 많이 있어요. 와 충전할 수 있는데. 코로나가 되게 많이 생겼네요. And it will be ready in the morning. 아침에 충전. 그리고 아침에 충전이 준비가 될까요? 충전이? 끝나. 그렇지 충전. 좋습니까? 자. They are also much better for the environment. 이것들은 또 한 뭐 하는데요? 충전이 더 좋아요. 원행 환경이도 좋대요. Unlike gas bars cars. 휘발유 차들과 달리. Electric cars don't bullet the air. 얼음을 높아지지 않아요. 자. 충전이 용이하네요. 용이하다는 건 쉽다는 말을 좀 어렵게 쓰면 용이하다고 해요. 알겠지. 자. 주유소. 자 집에서 방정화에 대한 충전을 하시면 되구요 아침에 충전이 완료되죠 자 세번째 정점은 호흡경에 좋다 온비오염이 없다 됐습니까 자 계속 나와있는 대개가 앞에서부터 또 무엇을 얘기했어 CARS ELECTRIC CARS였으니까 이 복수형으로 받아왔구요 짜드렸어요 이미 EZ라고 하는데 무슨 뭐를 꾸며주고 있어 일반성용사지 일반성용사 그러니까 출찰하니까 일반성용사를 꾸며주고 있으니까 부사정용법에 협업용사 수식이에요 이번엔 추부정사 하실 법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추부정사 자리를 잘 보셔야되요 추부정사 자리를 잘 확인하세요 무심코 부사정용법을 안할게 그러니까 부모부로 처리하지 않게 알겠지 자 그 다음에 DOREN NIRTS이 또 나와있으니까 이거 한 번 더 정리 아까 짚었던 내용 한 번 더 해드렸구요 그치 자 그 다음에 내려가시면 ON ELECTRIC CARS 차를 여러 대 가지고 있지 않을거 아니야 전기차 뭐 열 대 가지고 있을거야? 아니지 장난감도 아니올거야 한 대를 가지고 있다면 그 차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라고 해서 단수였고 그 차에 대한 얘기도 니가 만약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그 차에 대한 얘기지 여기는 단수예요 됐어 근데 보편적으로 니가 가진 차만 환경에 좋아? 아니지 그래서 전기차들이 좋을거라서 여기서 또 맞지 아 이거 확인 잘 하세요 7일 체험 좀 잘 하셔야 돼요 태현씨 머뭇 때렸어? 아니요 딱 빨렸어? 예 7일 체험으로 확인 잘하라고 그랬어서 화살표시로 다 체크해드렸다 알겠지 자 그 다음에 네 음 자 여기서 머치의 역할이 뭐야 80 응 80이란 주소가 쓰여서 그래 비교급을 강조해주고 있지 배로리안 비교급 서드렸을거에요 머치 바꿔 쓸 수 있는거 스티븐 스티븐 엄마 이벨 그렇지 어머니 반스 자 그 다음에 엄마이크 자체에 뭐가 들어있어? 마이크랑 다르게 언이 들어가서 부정이 들어가있지 그러니까 얘랑 같다는거지 안가는거? 다른다란 얘기해주고 있는거겠고 내려가도 되죠? 네 자 이제 언니의 의견으로 갑시다 in my opinion 내 의견은 말이야 electric cars are incumbent incumbent 뭐하대요? 불편하대요 in my opinion 같이 내가 자기 의견을 주장하는건 제가 더 써드릴게 없네요 그치? 됐어? 자 compared to gas station 전유소에 비해서 there aren't many charging stations available 이용 가능한 충전소가 많다 적다? 적다 그래서 이거 전기충전소겠죠 그쵸? 집에서 충전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모든 집에 주차장에 다 전기차 충전소 있겠니? 그건 아닐거 아니야 그치? 만약에 내가 단독주택이잖아 전유지백이 있어? 있을래가 없겠지 됐어? 자 그래서 there might be a problem 그건 문제가 될 수 있겠지 그게 뭐야? 이 없는 이 전기차 충전소가 없는거 전체를 가져온거에요 그치? 자 when I go on the road trains 내가 장거리 도로 여행을 할 때 쭉 이어서 가야될 때 배터리 떨어져서 어쩔거에요 뭔지 알겠지? 무슨말이 되겠지? 자 electric cars also take a long time to charge 자 전기차는요 또한 충전하는데 어떤 시간에 걸려? 오랜 시간에 걸려 제가 여기서 써드렸어요 시간이 나오게 되면 take는 누구랑 잡고 투명사랑 잡고 spend는 IAND랑 잡고 이 차이가 있을거에요 하여서 뒤에 투수 있는거 주의 좀 해줍시다 자 it takes a long time to charge 대략 1시간정도가 걸려요 to add 40 to 45 miles to work with electric city 대충 40에서 45마일정도의 가치의 전기를 충전하는데 있어서 to an electric car 찾은데 그냥 40에서 45마일을 가려면 1시간씩이나 충전을 해야되는데 그럼 내가 만약에 500마일을 가야돼 어떻게 충전할거야? 나는 이거야 되는거지 이해했어? 자 불편함에 대한 요인은 첫번째 네 충전소가 적다 그래서 장거리가 임시 문제 두번째 불편함은 또 뭐에요? 충전시간이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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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Y를 할 때, 동시에 둘 다 괜찮을 것 같지 않을까? 혀가 잤어요. 그런 것 같은데, 알아서 판단해요. 시험지에 니네 OMR 체킹을 하고 끝까지 제대로 체킹해서 와. 만약에 컴플레인 걸어야 되면 선생님이 뭐라고 컴플레인 걸어야 될지 말까지만 만들어주니까 오바 체크해서 와. 알겠지? 그리고 니네가 말한 게 깔거라면 엄마가 학교에 전화 때리라고, 어머님들한테 전화 때리라고 해야 되니까 똑바로 보이네 선생님. 알겠지? 오해말이요? 응, 오해말하는 거랑 똑같이 시켜서 와야 돼. 알겠지? 물론 논술형이 없을 거야. 논술형이 없어서 서술형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선생님이 디테일하게 질환을 해야 될 건 아마 없을 텐데 고등학교 가면 무조건 논술형이 있잖아, 그치? 그때는 무조건 수능 다행이 뭔지를 선생님이 알아야 야, 이거 이렇게 가서 한번 많이 비벼아봐. 라고 얘기를 해줄 수가 있는 거야. 선생님 시간 없어서 그냥 잡지에만 적어놨어요. 내가 어떻게 방어를 해? 방어를 해줄 수 있는 게 없어. 알겠지? 그러니까 OMR 시험자랑 똑같이 해서 와야 돼. 다른 종이에 써야 해요? 아니, 너네 시험지 안 보더라. 네. 시험지 제출 안 해. OMR만 제출해. 무슨 말인지 알지? 시험지에도 그거 체크하라고? 답을 똑같이 체크하라고. OMR만 또 어떤 새끼들 시험지 이렇게 놓고 눈으로만 보면 답만 이렇게 삑삑삑 잡아놓고 엎어져 닫아온 새끼니까 안 된다는 얘기야. 그리고 시험지 끝장이 어딘지 확인해라. 맨 마지막 장 어딘지 제발 확인해. 아니, 맨 마지막 번호가 몇 번인지 하나 하나 안 나거든. 왜냐면 시험지 다 풀었다는 생각은 뭐예요? 그러니까 시험지를 받으면 애들이 그냥 외를 빼는 애가 나오거든. 정말 외를 빼는 애가 나오거든. 그래서 마지막 장을 안 풀고 있다가 OMR 제출하려고 할 때 그때 다 담는데 뭐야. 이거 입에 오지. 어. 오, 이가 그런 새끼도 있었어. 그럼 빨리 이렇게 쭉 찍고 가야 돼. 어쩔 수 없지. 근데 보장을 맞지마. 나 놓치란 게 못해. 보장을 못해 지금. 아, 뭐 어떡해. 오, 어떡해. 어, 어떡해. 신경 발사. 근데 지가 정신 뺀 거잖아. 그럼 뭘 어떡해. 그럼 이거 누가랑 맞아간대? 이거 내가 다음 시간 컷도 미리 줘가지고. 두께만 하는 열이야? 태워봐야. 태워봐야. 얘는 좀 뇌를 빼고 사는데. 진짜 빼고 사는데? 예. 대가리에 우동사리를 놓고 다니시면 안 돼요? 뇌를 놓고 다니셔야 돼요? 어. 여기까지 했지? 네. 자, 보장 남았다. 와. However, 하지 마. With a gas powered car. 불을 움직이면서. 아, 카트 아니야. 이거 미안해. 5,000원. 카트하느라 뭐라고? 비발리로 움직이는 차. 네. 그냥 원은 차이가 피우면. 네. To fill up the tank. 아, 연료를 채우는데. 완전히 fill up이라고 하시니까 완전히 꽉 채우는 거거든요. 그래서 꽉 채우는데 몇 금밖에 안 걸려. 아, 내 금밖에 안 걸려. 아, 내 금밖에 안 걸려. 정확한 숫자는 안 닫았어. 그치? 그런데 이렇게 후에 말리는 거 대비. 어, 후에 말리는 차는. 응. 선생님은 이렇게 촬영하고 계셨어요? 응. 텔레오래요? 응. 근데, 선생님이 만약에 그 동시에, 만약에, 동시에 하고. 다르게 하면은. 당장만이에요? 근데, 한개는 내 선생님이 반대로 했다 하면 어떻게 해요? 그게 무슨 말이야? 응. 동시에 반대로 하라고. 근데, 동시에 보장을. 와이엥? 근데 너네 시험 범위가 아니라 너네 학생이 안 될까? 만약에 동시에 만물을 두드린다 했는데 동시에 말했다고 틀리게 하면은 가서 이제 항의하고 가야지 세금 안 했다고 하면 어떻게 해요? 자기는 그런 말 한 적 없다고? 네 그럼 너네가 지금 머리가 몇 개야? 저 머리 다섯 개잖아 다섯 말이잖아 그냥 항은 했는데 그런 거 소음 만들죠 그치 무슨 항의라고 얘기 하지는 말이야 근데 아마 그렇게 되면 저 반대편 학원에서도 들고 일어났을 때 나만 지랄하는데 나는 정이형도 지랄할 거야 정이형도 지랄할 거야 정이형도 지랄할 거야 여기도 좀 웃어 눈이 약간 웃고 알지? 영상이 개꼬가 엄청 엄청 강하게 한 번 한다고 나? 아니 저게 근데 약간 근거 없이 빌고 저게 뭔가 논설물 만들어가곤 했지 나는 요새 무슨 의미인지 안 되나 볼 수가 없어? 나 아까 말로 추리는데 논리가 센 타입 그럼? 논리적인 스타일 논리적인 스타일? 아니 사람이 논리를 가지고 말해야지 그게 한 천장 얘기할 거 진짜 몇 쪽에 그냥 이거 아닌가? 요렇게 보낼 거 같아요 좋은 쪽은 진짜 잘 따지실 거 같아 저게 바로 옆에 자 마지막 약간 질문을 하실 수 있어 그래서 테이크 다음에 추상화 있는 거 조윤이랑 테이크 다음에 추상화 있는 거 정도만 확인 잘 해주시면 돼요 이거 가져오신 줄 알자면 민심조언하고 기준으로 처리 할 수도 있어 학교 취향에 따라 다를 거예요 알겠지? 만약에 똑바로 설명은 안 해줬다는 거 지진이 여기서 눈빛 문제 안 낼 거라서 설명을 안 냈을 겁니다 근데 냈다 하면 몇 살 잡으러 가야 돼요? 한 번 더 확실하게 물어는 봐 은서 확실하게 알려달라고 봐요 선생님 저 지금 계속 헷갈려요 물어봐 말 예쁘게 해서 물어봐야 돼? 학교 가서 물어봐야 돼? 이은서 학교 시키면 안 돼요 학교 가서 따지 절대 학교 선생님들한테 야 학원에서 인사만 했으니까 네가 틀렸잖아 스트레스로 이야기하시면 절대 안 돼요 파이팅! 그래서 말 잘 하셔야 됩니다 저희 대가리예요 아! 대가리 갈라 사회생활 능력에 떨어진 사람으로 치부가 되겠죠? 다음은 사회 학교생활